740분 오른쪽 그림 가고 있던 삼각형 ABC에서 선분 A씨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어 A씨의 길이 쌤 A씨의 길이는요 A 곱하기 A는요 A 곱하기 A요 이거 쓰면 다 안돼 그건 직각삼각형 닮음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직각이라고 줬어 안줬어 아무것도 안줬다 이거야 이해가? 그럼 뭘 찾아야 될까 닮은 삼각형을 찾아서 가셔야지 그럼 닮은 삼각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A씨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어떤 삼각형이랑 어떤 삼각형이랑 뭐냐 뭐 작은 삼각형이랑 중간 삼각형이랑 보려고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거 왜? 공통각도 없고 길이를 세 개 다 준 것도 아니고 각이 같다라는 식으로 없잖아 그치? 그러니까 중간 삼각형과 큰 것 작은 삼각형과 큰 것 이렇게 두 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을 비교해 보시면요 됐어요? 네 이렇게 비교해 보자 그러면 중간 삼각형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각 하나 공통각 있네 됐어요? 공통각을 기준으로 4, 4, 16, 4, 5, 20이지 네 4, 5가 단문비를 아니지만 어쨌든 4, 5가 나와 공통각을 두고 그러면 전체는 어떨까 전체 삼각형 A, B, C로 놓고 갔을 때 이 공통각을 두고 20cm랑 어떻게 여기 몇 cm야? 25cm지? 네 그럼 4, 5 나오는 거 맞아? 안 맞아? 맞죠? 어? 제대로 찾았네 그럼 중간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았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삼각형으로 갔다면 말이다 이 작은 삼각형과 이게 큰 삼각형이니까 공통각 여기로 두고 있잖아 그럼 작은 삼각형에 공통각 여기로 두고 있는데 이거 띵각으로 놓고 SAS 단묵으로 가야되는데 이병길이를 줘서 안 줬어? 작은 삼각형에 이병길이를 안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단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갔어? 이해 안 갔어? 그 말은 무슨 뜻이다? 중간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얘네가 닮음이 되겠구나 이해 갑니까? 그럼 닮음을 이제 써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빨리 해야 돼 삼각형 A, B, D로 갈게요 A, B, D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야? 5 대 4로 간 거야 그쵸? 그 다음 큰 삼각형으로 봤으면 5 대 4로 가야되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C, B, A로 가야되겠지 얘네들이 닮았죠 무슨 닮음? S, A, S 닮음 닮음비는 얼마까? 생각할까? 5 대 4라고 찾았잖아요 아니 그건 닮음비가 아니잖아 S, A, S 닮음을 빨리 찾으라고 요령을 알려준 거였잖아 이제 닮음비를 봐야지 닮음비 봅시다 A, B, D 삼각형에서 A, B 길이가 몇 센치에요? 20 센치죠? C, B 길이 줘서 안 줬어? 저걸 했지? 25 센치라고 저걸 했지? 그쵸? 닮음비는 이래서 4 대 5가 나오는 거야 이래서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공교롭게 아까 공통각을 두고 낀 두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음비랑 우연스럽게 같을 뿐 그건 닮음비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? 이해가 안 가? 이해갔어요? 그럼 4 대 5는 A, C 길이 물어봤으니까 A, C 길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? 여기 길이 물어보는 거지? 지금 얘 길이를 물어보는 거네? 얘 길이를 줬냐 이거 아니에요 둘째? 12죠? 4 대 5는 12 대 성분 CA가 돼서 3배 됐죠? 3배 되면 되겠죠? 몇 센치? 15 센치 닮음 찾는 거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? 작은 삼각형에 큰 삼각형 찾으려면 안 돼 둘로 나눠져 있는 삼각형 찾으려면 안 돼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에 닮음을 찾으려고 해도 안 돼 문제에서 SAS 닮음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AA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해 나요? SAS SSS 이 세 가지 나오면 긴장 좀 하얗게 부셔야 돼요 일단 변길이를 많이 줬다 싶으면 의심은 해봐 알겠죠? 그걸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혹시 이건가?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수학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